아직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되게 긴장될 텐데 오기 전이라 폭풍전야야 진짜로 아니 어제랑 너무 달라요 어제 진짜 예쁘거든요 대회 맞게 날씨가 근데 이 날씨가 날걸? 난 저런 사람들이 출전자들인가 보다 와이프가 더 말랐잖아 완전 말랐어 너무 말랐어 슬기야 좀 많아 오우 진짜 많아 남자 봐요 남자 뭐? 외국인이다 진짜 두려워 오빠 혜순 한 번 참 부지런해 똑같이 어딘가 다 있어 혜순 오빠는 옷 색깔 옷 색깔까지 똑같아 옷 색깔까지 똑같아 갖다 붙이면 다 똑같아 전 세계 어딜 가나 있냐 진짜 신기해 헬로우 맨 챔피언십 We are here to request for our 챔피언십 땡큐 We are here to request for South Korea 와 이거 왜 이렇게 예쁘지? 전현무 전현무? 응 현무 나 13번이요 14번이 그레고리인데 그레고리 총장한 것 같다 몸무게가 여기서 공개가 되네 손장치고 갔다 오면 안돼요? 네 지금은 14번하고 18번? 18번? 18번이 그레고리인데 나의 왕이 그 뒤에 나의 왕이 그치고 나의 왕이 그치고 나의 왕이 그치고 왜이렇게 글자의 왕이 그치고 지갑 파운드로 나와 얼굴만 찍어 파운드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파운드로 나와 113 파운드면 50kg가 넘네 김슬기 140 Standing 111 후지성 113 첫 번째는? 좋은 하루에요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히든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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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오신것을 확인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알아듣는? 아, 유아한 무인이야? 제 3개 3개 제 머리에 이런 걸 좀 뿌려줬어요 이미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제 한번 해볼래요? 네, 이제 한번 해볼래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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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랫다. 넌 안 부르기지 않나.. 귀에들아. 네, 척. 잠시 잘 못하시지. 아니, 척. 여기를 너무 조이지 말라고. 이거를 너무 조이면 내가 숨을 잃고 보이시니까.. 네, 척이 여기가 좀.. 이렇게. 이제 좀 더 쉽게..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 너무 나쁘지. 아, 정말. 인», 이게 뭐죠? 이제 에너지에 그리겠습니까? 응. 해 mobile? 내 첫 버전으로 보고 말해 드릴게요. 런치만 말해 드릴게요. 런치질이 이것도? 으악. 유키! 경기 시작 2시간 전 아직은 한산한 이 경기장이 잠시 후 3천여 명의 관중들로 꽉 차게 됩니다 한편 이 대회 우승자에게는 특별한 상이 주어진다는데요 이거 봤어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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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아요 저거 뭐예요? 우승한 사람 와이프 앉혀놓고 옆에다 맥주를 쌓아서 딱 그만큼 주는 거예요 무게만큼? 아 맥주를 쌓아요? 여기 피처를 한 두 명 나올걸? 지금 만약에 내가 우승하면 저기 쌓여있는 맥주가 좀 모자르지 시세에 우리 세 명 중에 한 명이 앉을 수 있을까? 앉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승하면 해야 된대요 아잇 다락커면서 다락커면서요 다락커면서요 얼마 차이 안 나요 아 근데 세 명 중에 제일 뚱뚱한 거구나 에이 아 근데 죄송해요 한국 회사가 더 말랐죠 여기 와서 살이 더 찐 거 같아 살이 쪘어 살이 쪘어 남편들을 좀 도와줘야지 이 제품 종는 거야 끝나고 나면 그냥 자꾸 스트레스 주니까 아 아 아 아